여러분의 집은 몇 개이신가요?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줄 알고 집을 팔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집이 툭 튀어나와서 양도세 중과세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.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보유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 지금 알아봅니다.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! 네, 안녕하세요. 박찬웅의 부동산쇼! 부자남 박찬웅입니다.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보유주택수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. 본인 집이 몇 개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. 작년 말에 발표됐던 12.16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집을 판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내 집이 몇 개인지 체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. 그 중요한 내용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림을 보시면 먼저 주택이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첫 번째, 물리적인 주택. 두 번째, 중과 대상, 규정상의 주택. 물리적인 주택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외형상의 주택을 말합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은 바로 이 분류에 속하죠. 두 번째, 중과 대상, 규정상의 주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주택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하고요. 이 분류에 들어와 있는 주택수가 바로 양도세, 중과세를 적용할 때 집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 예를 들어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일곱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이 두 개다 라고 하면 양도세, 중과세를 적용할 때 여러분은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집을 일곱 개 가지고 있는데 세법상에서는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두 개의 집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아야 그때 비로소 양도세,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죠. 집이 두 개니까 일반 세율 플러스 10%포인트가 추가돼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 또 다른 예를 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물리적인 주택을 일곱 개를 가지고 있는데 중과 대상, 규정상 주택이 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이 세 개였다 라고 하면 양도세, 중과세를 적용할 때 여러분은 세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세 개의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비로소 양도세,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. 집이 세 개니까 일반 세율 플러스 20%포인트가 추가돼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죠. 그렇다면 물리적인 주택에서 중과 대상, 규정상의 주택이 되는 이 일정 요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표를 보시면 양도소득세 추가 세율 대상 보유주택 판정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일정 요건입니다. 1, 2, 3 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. 첫 번째,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는 모든 주택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은 다 보유주택으로 들어갑니다. 다만 6대 광역시는 군 지역 제외 예를 들어보면 인천광역시, 옹진군 이런 곳들이겠죠. 이런 곳들은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은 제외됩니다. 두 번째, 경기도도 모든 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. 세 번째, 기타 지역입니다. 표에는 좀 말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1번, 2번이 아닌 모든 지역은 다 기타 지역입니다. 그리고 요건을 보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보유주택으로 보고 3억 이하는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주택만 있는 게 아니죠. 주택에 준한 권리가 있습니다. 바로 조합원 입주권인데 표를 보시면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대상 보유주택 수의 조합원 입주권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표를 잘 보시면 먼저 보셨던 주택과 그 선정규준이 똑같습니다. 다만 3번 기타 지역에서 주택에서는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봤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도정법,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종전주택 가격이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감정평가액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 3억 이하는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.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일반 세율로 적용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. 권리가 또 한 가지가 있죠. 바로 분양권. 사실 분양권은 양도세, 중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작년 말에 발표했던 12.16 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는 분양권도 양도세, 중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바꾼 거죠. 언제부터요? 법 개정 후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세, 중과세 적용할 때 보유주택수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. 다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지역이나 기준금액,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처럼 분양권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분양권을 팔 때 양도세, 중과세에서 배제가 될지 요구는 법 개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입니다.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하고 세 번째, 네 번째는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. 먼저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판다면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고요.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이들 실수하세요. 어떤 것이냐? 여러분이 주택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것도 1주택으로 봅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요건들, 기준금액요건들 이게 부합된다면 주택으로 봐요. 그런데 6분의 1, 8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주택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큰일 납니다. 지분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 꼭 유의하시고요. 다만 공동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는 순위가 있습니다. 가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은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 그런데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다. 라고 할 때는 그 집에 거주한 사람 그 다음 순위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. 주택을 가져간다는 건 그 주택을 가져간 사람 앞으로 주택수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. 마지막 네 번째 신축 판매업자의 재고 자산의 주택은 아 이거는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나와있는 표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글씨가 조금 작을 텐데 항상 제가 제 블록에 올리니까 제 블록에 오셔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표입니다. 과세 표준별로 세율이 어떻게 퍼센트가 적용되는지 알 수가 있겠고요. 마지막은 여러분이 과세 표준이 무엇인지 또 물어보실까봐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쭉 뽑아놓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. 이건 마찬가지로 블록에 있으니까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. 다주택자 양도세 충과시 주택이 몇 개인지 판정하는 기준과 주택수 계산할 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알아봤습니다. 혹시 양도세 충과세 한시적 배전을 받기 위해서 올해 6월 말까지 집을 파실 계획이 있다면 이 영상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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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